우리 신앙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나와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 신앙을 가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만사 오케이 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혹은 또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세상과 만나면서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정말 이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많이 싸움도 하고 하나님께 많이 대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하라 그러는 거 계속 안 하고 도망다니다가 목사로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주 기분 좋게 끌려가고 있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목사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 부르심을 많이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할 때마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한 번 뒤집고 또 가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안 할 겁니다 또 뒤집고 또 가라 그랬는데 요나처럼 또 뒤집고 세 번 뒤집으니까 더 뒤집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보면은 얘기는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비슷한 얘기지만 나의 삶 속에 실존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내가 딱 맞다뜨린 그 문제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거는 세상 어느 누구와 다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기억, 니은, 디귿이지만 우리의 실존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간정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오르기 전에 자신의 동력자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동네의 근거지를 차렸습니다 옛날 부족의 고대 부족의 남자들이 하는 일이 전쟁입니다 어김없이 전쟁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오니까 자기의 본거지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의해서 불타고 없어지고 자기의 아내들 다 잡혀가고 친지들 다 잡혀가고 모든 세간사리들이 다 없어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과 3절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객과 시글락을 침로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넓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업에 이르러 본 즉 성업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광경을 목도한 다윗과 그 군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기의 모든 근원들 자기의 모든 식솔들이 다 없어진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예고하고 온 겁니까 아말렉이 야 니네들 쳐들어갈 테니까 준비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고대 전쟁이 다 그렇듯이 게릴라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는 삶이 질서있게 하나 둘 셋 넷 이것 되면 저것 그 다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서 뜯어서 보면은 불규칙의 연속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오늘 이렇게 잘 있다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특히 나에게 오는 고난이나 아픔과 슬픔은 정말 변덕스럽게 예상하지도 못한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력과 방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맞이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웁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은 웁니다 울 때 어떻게 웁니까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냥 너무너무 통곡하고 통곡하고 꺼이꺼이 통곡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운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뭐 우는 것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특히 남자가 여기는 여자들의 울음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통곡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자체도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감성 파토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모든 무대장치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감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때 예배 음악이 없다 그러면 야 이건 정말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웃는 거 감성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굉장히 경직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에 있을 때 애들하고 있으면 제가 뭔가 이렇게 유머를 한다고 뭐라고 딱 던집니다 그러면 갑분사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 싸 해지면서 아빠 아재 개그 하지마 뭐 이런 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애들의 반응이 그래요 뿐 아니라 제 집사람도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러는데 이게 상황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고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통곡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는 참 힘드니까 저도 이제 이 우는 연습들을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언제 내가 굉장히 이렇게 통곡했는가 하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연결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만 있고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 보내는데 참 그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보내고 내가 공부를 하냐 이제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려면 이게 많은데 그 복잡한 참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꺼이꺼이 그렇게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지금 한국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신문 돌렸어요 신문 신문 돌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미국은 이렇게 동네가 크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돌리고 또 차 타고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의 다 마칠 때 보면은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한 대 쭉 이렇게 지나가요 항상 매일 그 비행기를 보면서 내가 울면서 나 빨리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간다 무조건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면서 지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과 관련돼 있어요 가족 건드리면 가족 건드리면 내가 다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가족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다윗 공동체가 이렇게 충분히 슬퍼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일들인 거죠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정신병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슬픔의 감정들을 충분히 보고 충분히 애통해하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감정 속에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무의식 속에 켜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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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그거를 쌓아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그게 정신적으로 나쁘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나타나고 정신질환이 나타나고 요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잠 못 드는 분들 많잖아요 충분히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가 say goodbye 안녕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뭐가 그게 훈장이라고 뭐가 그게 무슨 집안의 자랑거리라고 끌어안고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힘든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신앙은 존재로의 용기라고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해결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또 잘하는 일들은 뭔가 하면은 이 정서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우리가 보면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뭐합니까 이제 그렇게 충분히 애도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하고 났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입시철이래서 수시 입학철이래서 이제 저희들도 학생들 면접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너무 긴장해서 우리들이 우리들은 정말 긴장을 풀라고 하는 질문인데 학생들은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요 어휴 교수님들이 떨어진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아주 예쁜 대답을 합니다 너무 신앙적이고 착한 대답 하나님의 뜻이지요 받아들이지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 그거 아니거든요 다시 도전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거든요 우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난관에 다가오면 하나님 뜻이지요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해야 될 거 뭔가 하면은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어떤 감정들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 해야 돼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쌓여서 쌓여서 나에게 힘든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다윗의 공동체처럼 제사장한테 가서 애봇을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애봇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을 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슬퍼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에게 대답하신 하나님 나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다윗의 군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그러잖아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해결하러 갑니다 그 안에 우유곡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600명의 군사들이 갔는데 200명의 군사들이 낙오합니다 전력의 손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해결 잘합니다 400명만 이렇게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21절과 2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구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이기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0명의 군사들이 200명의 군사들에게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야 니네들 여기서 쉬고 놀았으니까 니네는 국물도 없어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니네 처자들은 내가 돌려줄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뜻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죠?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일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져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위치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분히 법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다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들 무슨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남의 꿈 졌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으라고 죽으라고 목숨 내고 싸워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데 왜 그게 악한 거야? 다윗의 답변을 통해서 그 질문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느니라 자 그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이야기의 키워드는 동지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첫째 동지의식입니다 힘이 받아서 아무것도 못한 200명이나 목숨을 걸고 싸운 400명이 다 같이 공동체의 일원의 동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든을 가지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들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소위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다윗의 진정성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능한 일이다 전쟁은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피 흘려 싸웠지만 우리가 총칼을 휘둘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이 일은 절대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우고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야 주권의식 주인의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로우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주인답게 잘 못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철저하게 주권의식 이것은 다윗 평생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근원이 다윗의 이런 주권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선물이다 선물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선물 누군가 오늘 나에게 선물을 주면 설레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상품이라고 그래요 상품 경품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저 나에게 주는 거 그러면 다윗의 주장에 따르면 400명의 주장이 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해서 그것의 공과 과를 따지느라고 공동체를 와해하는 일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너무 커서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인생 그 자체가 선물과도 같은데 그 선물에 자신의 공로와 의리를 주장하려는 태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다윗 공동체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과 저녁 늦게 한 시간 거의 마감시간 다 돼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주인이요 이거는 언패어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과 부자들을 향한 질책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너의 지식층과 부자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진배 없다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수고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배분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법을 뛰어넘는 초월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단지 복이나 주시고 힘들 때 위로나 해주시고 기도하면 척척 덜어주시는 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손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내 합리 안에서 계시는 그러한 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나 형의상악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과 법이나 윤리로 판단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신앙은 신앙을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는 윤리의 목적론적 정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고 다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오늘 설교와 너무 맞아떨어져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여령 선생님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여령 선생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분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데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 또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글들을 쓰면서 그렇게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 아주 잠깐 반짝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잖아요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이라며 만져주면 반짝 낫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주 잠깐 반짝 고통이 사라지곤 해요 영혼 속에 있는 존재를 시간과 공간에 매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잠깐 반짝 나타나십니다 이 반짝이는 것 반짝 낫는 것 반짝 은혜를 주시고 반짝 기쁨을 주시고 반짝 위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순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다우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하고 울퉁불퉁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울퉁불퉁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아주 잠깐 순간 찰나처럼 임하면 그 불공평한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삶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삶은 아직 불공평하고 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은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에서 여러가지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 특히 게릴라처럼 느닷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기억합니다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와 연결시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인 하나님 다우심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윤리나 법과 제도와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반짝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일주일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의 불공평한 삶에 울퉁불퉁한 삶에 해살같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아예